가장 쉽고 빠르게 임팩트존을 느낄 수 있는 안녕하세요 백지원 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이 연습은 제가 아마추어 시절에도 굉장히 많이 연습했던 연습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임팩트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아주 가장 쉽게 높일 수 있는 연습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바로 뭐냐면 맥스윙은 충분히 왔다가 팔로우스루를 강하게 끊어주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팔로우스루를 강하게 끊어주는 연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팔로우스루에서 강하게 끊어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스윙을 배우다 보면 맥스윙도 신경 쓸 거고요 허리 회전에도 신경 쓸 거고 여러 가지 신경 쓰는 부분이 많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신경 쓰다 보니까 이 제일 중요한 임팩트존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신 분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몸은 많이 쓰는데 공도 잘 맞았는데 거리가 안 나가는 그런 현상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몸을 많이 쓰고 뭔가 내 나름 강하게 쳤는데 거리가 자꾸 안 나가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더 몸을 많이 쓰면서 빠르게만 스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밸런스도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연습장에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연습장에 가시면 이렇게 팔로우스루를 강하게 끊어주는 연습을 10번 내지 20번 정도 하고 풀샷을 하시면 그러면 이 공이 딱 맞았을 때 찰떡 같은 느낌이 받을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무분되는 느낌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무작정 팔로우스루에서 끊어야 되냐 이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주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자 일단 시선은 계속 아래를 보면서 자 오른발이 최대한 안 떨어지게 그렇다고 붙이자는 아닙니다 따라는 올 건데 제가 오른발을 이렇게 찝어줘야 된다고 저번에 영상에 한번 레슨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뒤꿈치가 살짝 따라오는 정도에서 멈춰주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자 오른발이 붙인다고 진짜로 붙어있으면 안 됩니다 자 치고 나서 찝어주듯이 오른발 엄지발을 찝어주듯이 딱 멈춰주셔야 돼요 자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프로님들 스윙 보면 양팔이 이렇게 펴져 있죠 왼팔도 팔로우스루 때 보면 근데 이거를 이제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겨드랑이가 다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골프는 반대성 운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팔이 왼쪽으로 갈 때는 왼팔이 이렇게 접어져야 되는데 왼팔을 피면 오른팔이 왼팔에 안 잡아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굽어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양팔을 잡았을 때 그래서 이 휴지를 왼쪽 겨드랑이에 끼워주시고 이 휴지가 왼팔을 피면 벌어지면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왼팔을 접어라는 아니고요 휴지를 끼고 움직이다 보면 여러분들 왼팔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힐 겁니다 그래서 오른팔이 이렇게 쫙 펴져서 잡히는 이런 팔로우스루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휴지를 끼고요 그다음에 강하게 끊어줄 때 시선은 아래, 오른발은 좀 붙어있는 느낌이지만 이렇게 뒤꿈치가 따라오는 정도만 오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팔로우를 강하게 끊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연습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몸은 덜 쓰는데 이 임팩트 때 딱 공이 맞았을 때 엄청난 파워를 느낄 겁니다 이렇게 진짜 공이 찰떡처럼 맞는 느낌을 경험하실 거예요 자, 그럼 이렇게 10번 내지 20번 정도 끊어서 연습을 했어요 자, 그러면 이제 피니쉬까지 갈 건데 풀스윙까지 갈 때도 강하게 가야 되냐? 아닙니다 자, 우리가 이미 스피드를 올려놨어요 자, 올려놨기 때문에 자, 이제 피니쉬까지 할 때는 스윙을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스피드 내려오는 스피드가 일정하게 하나, 둘 부드럽게 스윙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풀스윙하면서 쳤던 거리가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쳐도 아마 같은 거리가 갈 수도 있고요 혹은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끊어치는 연습을 해서 스피드를 전반적으로 올려놓고 피니쉬 할 때는 다시 부드럽게 스윙을 하면 아마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, 이번 시간은 가장 쉽고 가장 효과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 임팩트 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, 연습장에 가서 풀스윙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팔로우 스루를 강하게 끊어주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공이 빵 맞았을 때 파워 있는 찰떡 같은 임팩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임팩트 존에 대한 여러 레슨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쉽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연습이니까 꼭 따라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